우리 하나님 말씀 장세기 6장입니다 장세기 6장 장세기 6장 5절부터 우리 5절부터 읽습니다 8절까지 다 같이 상소를 쉬이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악할 뿐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러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름것과 공중에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적 신앙생활은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전쟁이라는 것 달라요 색깔이 다르고 싸움도 다르고요 영적 전쟁이라 할 때는 싸움의 진로가 눈에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 할 때에 전쟁하면 이길 수밖에 없는 동작이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20명만 예수 믿는가 봐요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교회 다니는 차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 생명으로 사는 차원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사라지고나 주의 것임이 고백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모든 생명을 배술물로 여기고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생명 복음 진리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 할 때에 찬송도 영적 전쟁이고 기도도 영적 전쟁입니다 예배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배를 잘해야 돼요 찬송할 때도 우리가 영적 전투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영성과 영력과 영결이 흘러나오는 찬송이 있고요 그냥 사람의 마음에 은혜만 되고 감동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 속에 특별히 영적 진지를 깨우고 어둠을 깨뜨린 찬송들은 또 달라요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잖아요 가정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연기가 어둡다 그럼 어떤 찬송을 불러야 되겠느냐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송 불러 안 돼요 영적 전쟁이니까 가정의 연기를 회복시키는 능력은요 보혈 찬송, 전투와 승리 찬송,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들은 찬송 부를 때에 가정의 연기가 바뀔 뻔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냥 찬송이 있는데 그냥 곡조만 있는데 내 마음에 감동만 주는 찬송을 불러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전투적 찬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우리는 매일 예배들어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역사 악한 마귀, 악령의 진지를 깨뜨린 능력을 한번 경험하지 못해 인생을 마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어도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30년, 40년, 50년 예수를 믿어도 내 안에 예수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지 못하고 제대로 점토한 한 번 해보지도 못하고 인생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아침 시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할 것인가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 은혜로 채워지기를 주의의 너머로 축구합니다 언제나 죄와 심판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죄가 기승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에 칼을 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죄는 분명히 보험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이 범죄함으로 말면 무너져갈 때에 하나님은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해야 합니까 세상은 회개를 모릅니다 불리신자는 회개를 몰라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 그리스인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내 죄인 것처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타락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탄식과 염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하 당시의 세상은 죄악이 관영했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악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악이 관영할 때에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어둠에 잡히게 될 때에 심판의 칼을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식의 3장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마귀소리를 따르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고 죄악에 빠지게 됩니다 영원한 제주를 받고 애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우리가 창식의 19장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색에 빠진 소돔 사람들 정육을 채워보려고 천사가 묻고 있는 로봇의 집에 띠그리로 찾아옵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 성적 타랑 동성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서 멸망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은 죄가 찼을 때에 진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 27절을 말씀해 보면 로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영유로 쓰며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음욕이 불일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르게 저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정보를 욕하기 전에 죄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선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죄악의 흐름을 바라보고 가슴을 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은 또다시 악한 왕을 세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세상 절을 바라보고 욕할 필요 없습니다 내 절을 바라보고 내 가슴을 치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바라보는 것들은 우리가 해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노아 홍수 시대에 역시 우리가 사는 시대처럼 많은 문제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었는지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면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5절 말씀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상황은요 하나님도 잊어버렸고 윤리와 도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캄캄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7절 하만절을 보니까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축과 공중의 새도 썰어버린다는 겁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인들이 학주님 앞에 죄를 범하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단절될 때에 세상은 몸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악한 음악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역사는 사사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사사기 시대의 모든 역사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지만은 이 말씀이 내 인생 삶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내면의 심정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가 약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둠의 시대를 바라볼 때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깨어나야 합니다 무엇부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깨어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 이 마귀를 주의 의므로 축구합니다 로마스 8장 20절 말씀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모든 피조물들이 고통 가운데 그한다고 말입니다 만물을 잘 다스려야 할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다스림 받는 다른 만물들까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시대를 감당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영적으로 타락을 시하니까 믿지 않는 불신세계도 무너집니다 온통 세상은 그야말로 내려막길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는 목사가 문제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거룩한 연결을 잡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칼을 가르치며 환경을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의 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악한 왕을 세우는 것도 선한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에 환경을 바꿔놓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다 내가 문제다 할렐루야 언제나 죄악의 열매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목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니엘스 9장 16절 말씀에 죄악으로 수치를 당한다고 말합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억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심고 거두고 있다는 겁니다 동방의 예루삽 이름이 언제부터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평양 땅에는 교회가 2,000개, 3,000개가 됐지만 성령의 불이 말 때 남쪽에는 교회가 20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성령의 불을 보내셔서 남북에 모두가 성령의 도가리 속에 들어갔었지만 그런데 지금은 냉랭합니다 지금은요 이름을 동방의 예루삽 이름을 사라지고 말았죠 잊어버리고 말았죠 지금은 점점 더 대한민국 교회도 1,200개라고 했는데 1,200명의 그리스의 일을 했는데 지금 700명, 800명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 정도로 영적인 기류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케스 18장 18절 말씀에 죄악으로 동족이 강탈을 당하고 그의 죄악으로 죽으리라고 말합니다 죄는 항상 동족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강탈을 당한다는 말이 뭡니까? 죄악으로 빼앗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갈 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의 죄악을 품게 되게 되면요 주님이 준비해놓은 놀란 일들을 다 빼앗겨버려요 빼앗기면서도 빼앗긴 일을 몰라요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서도 잃어버린 일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죄악으로 말리면 아마 원수의 손에 넘겨간다는 거죠 칼에 엎드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죄악은 수치를 가져올 수밖에 없고 인생이 강탈당하고 원수의 손이 넘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언제나 죄는 인생을 뺏기고 삶을 망치는 무선 사탄적이고 악령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레소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 나라와 민족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성애가 누구를 향한 회개성애입니까? 우리 그레소인들이 회개성애입니다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금식하며 하나님의 이 나라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인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회개하고 가슴을 치는 겁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진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너무 좋은 일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잊지 않고 찾아온 여러분들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거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습니다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만 합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고 기도 응답을 가로막습니다 죄는요 기도도 안 될 뿐더러 응답도 가로막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 병에 눈이 어두워지고 기가 가려져서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여러분이 이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감각이 없는데요 감각이 없는데요 영적 감각이 무뎌져서 마치 문등병 환자까지 되어 있다면 어떻게 시대를 끼울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역사가 은혜와 권능들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마트봉 6장 13절 말씀 보면 죄가 병들게 만들고 죄가 황폐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는 언제나 나라와 민족도 사업도 개인 인생도 하나님의 심판에 칼날하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인들은 나라와 민족의 영적 흐름을 보면서 시기와 때를 잘 이루고 가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됩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오늘 시골의 교회에 부임을 해 갔습니다 그 교회가 오지 않아요 성도도 없을 뿐더러 목소리가 그 교회에 오기를 싫어합니다 한 사람 왔다가 죽었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나보고 서선생 이제 목회자 권련을 받기에 신학교 들어갔으니까 그 교회에 가서 목회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열심히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학이 이제 설교학도 공부 안 했으니까 모르겠지만 설교집을 사서 열심히 달달 읽고 그래서 열심히 하면 돼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더라고요 저는 순종을 잘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니까 교회인이 몇 명이냐 몇 명입니까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70년대 때는 할머니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 혼선이 다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삽니다 그러면 할머니 혼선이 아멘 그러고 여러분 회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머니 혼선이 아멘 하고 혼자 앉혀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 가게 되면 많이 어렵고 힘드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저녁에 10시쯤 들어가면 새벽에 한 5시까지 새벽 10기도까지 하는 거예요 밤을 새는 거죠 맨날 밤을 새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상하게 저녁만 되면요 기도하려고 저녁만 되면은 그 바닷가 마을인데요 바닷가 주변에 촛불을 켜놓고 땡과를 치면서 무당들이 후스라기 시작하는데 한삼삼 아닌 거예요 알고 보니 그 동네가 무당촌입니다 무당들이 사는 그런 촌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그 연기가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죠 당시로서는 밤마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4개월이 지납니다 4개월이 지나니까 내가 처음 들어가니까 무당 한 분이 그렇게 말해요 또 죽을 놈 한 놈 왔구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4개월 동안 밤마다 기도하니까요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무당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무당이 무당이 죽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한 동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광주 도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어둠의 권세를 깨뜨려는 능력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회에 맞는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기도에 생명 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도성이요 4개월 지나니까 우리 천막교회 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지는 한 7년 됐지만 교인이 안 생겨요 그런데 4개월 동안 밤마다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천막교회가 꽉 찼습니다 구형제배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무당들은 다 죽겨나갔습니다 완전히 역전되버리고 만 거예요 그런데 설날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그 하늘 아침도 주님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도성을 살려주옵소서 이 도성을 살려주옵소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기 싫어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설날 아침에는요 이런 일이 있잖아요 동네 제사라는 것이 있죠 당산나무 앞에서 동네 사람들의 제사상을 머리에 이고 와서서 줄을 맞춰 착 진열하고 그 이장촌장 어른이 나와서 제사 짐녀를 합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날에 설날인지도 모르죠 그 당산나무와 우리 교회가 거리가 한 50m 70m밖에 되지 않는데 거기서 열심히 열심히 그날 아침에 새벽에 뭐하고 있어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이 도성을 살려주옵소서 이 말을 좀 살려주옵소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촌장 어른이 동네 제사를 짐내하려고 그러는데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 교안의 젊은 전사가 주여하고 소리치기 시작하니까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돌멩이들로 찾아옵니다 촌장 어른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 저 우리 동네 쫓아버리겠습니다 돌멩이들로 나를 죽인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놀란 일이 벌어집니다 천막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촌장이 불러요 여보기들 빨리 돌아오게 돌아오게 그런데요 그 이유도 모르고 청년들이 돌아왔는데 촌장이 그렇게 광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사 못 드립니다 다 제사장을 버리고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집에서 들으십시오 오늘 아침에 저 전우사 건들지 마세요 저 사람 건들면 우리 동네 망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그 촌장 입에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옵니까 나는 그것도 모르고 기도 마치고 할머니 아래채에 있는 방의 숙소인데 들어가셔서 잠시 쉬고 있는데 문을 두드려요 두드리더니 전우사님 아 집사님 어떻게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놀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아침에 우리 설날 명렬에 드리는 제사가 사라졌습니다 아니 오늘 설날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설날인지도 몰랐어요 나 모르죠 모르죠 세대를 가는 것도 모르죠 동네 제사가 왜 사라졌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촌장 어른이 청년들이 돌멩이를 들고 나를 찍어 죽인다고 찾아올 때에 천막 문을 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더니 그 빛의 통로 속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오다는 거예요 그 환상을 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불렀다는 거예요 여보게들 돌아오게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통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날 아침부터요 그 동네 제사가 사라지고 그 당산나무는 배임을 받고 많았습니다 토벌을 가지고 다 쓸어 없애버리고 그 교회가 천막교회가 사라지고 지금 아름답게 성령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살아가신 여러분 죄는요 세상을 병들게 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곳에는 어둠이 영이 떠나갑니다 영적 환경을 우리가 바로 세우고 나가면요 가족 문제, 교회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주의 종들로 살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음란한 도시 폼페이 최후의 날을 아십니까 AD 79년 8월 24일 폭발한 배수비오 화산으로 18시간 만에 도시가 완전히 몰락당합니다 화산재와 화산 날루에 의해서 발생한 이 해일이 폼페이 도시를 다 묻어버리고 시민들을 몰살시켜버리고 맙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면 음란이 활개를 치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맙니다 소동과 고말의 심판이나 로마의 심판이나 폼페이 멸망이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 홍수 심판이나 모두가 다 음란과 죄악의 열매임을 역사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진행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수 2장 16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회복됩니다 2세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하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온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오 주론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동인 8장 22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함을 회개하고 죽게 기도하면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주시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세상은 회개를 모릅니다 불신자들의 회개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심판을 아는 우리가 회개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수 2장 22절 말씀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란 가운데 던지고 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회복하는 능력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도 오직 하나님께 회개하는 길 위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불신자는 회개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금 현 정보를 욕합니다 비방합니다 물론 그건 나쁜 것이 아니죠 하나님 편의 법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마음에 상치가 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세상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더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세상 정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슴 속에 불이 식고 은혜가 식어버리고 마치 문득민 환자처럼 감각이 살아있는 죽어있는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시대를 감당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를 먼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참 중요해요 가정도 중요하고 교회도 중요하고 어떤 공동체도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대표성의 원리는 심판의 그날까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했는데 그의 수하들까지 다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맙니다 두십바가 타락해서 죄악을 범했는데 그의 밑에 신하들까지 다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대표를 따르는 죄는 한 통으로 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공동체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잘못했는데 왜 모두 인류가 심판을 당합니까 피로서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피로서 아담의 후에는 그의 생명 그의 모든 죄악이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나라와 민족이 망하는 것은 그 나라의 연결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 자원이 됩니다 한 나라가 망하는 것은 나라의 연결을 이끌어가는 우리 거래소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연결을 회복해야만이 되는데 모든 가족들이 뛰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가정의 연결이 회복되지 않냐 하면 가정이 힘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 가정의 연결을 깨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형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로마스 5장 12절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고름도전서 15장 21절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도다 아담으로 죽음이 오고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무서운 심판 한가운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의 눈은 의인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가 의인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구절 말씀을 보면요 보이죠? 노아는 뭐라고요?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의 인자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당대에 뭐라고요? 완전한 자였다는 겁니다 완전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 여러분 노아는요 완벽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발가벗고 누워서 실수한 그 큰 문제를 일으키도 합니다 그러나 그를 당대의 의인이라고 한 것은 그가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는 겁니다 동행하려고 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2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믿음을 지키는 데 순중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인들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게 되면 우리 주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나라와 민족의 문제, 교회의 문제,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방주를 산에 짓는다는 말이 쉽지 않잖아요 방주를 산에 짓는 것은요 인간적으로는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소를 지을 때 어디에 짓죠? 다 바닷가 지어요 그런데 노아 조선소는요 산 꼭대기 지어요 노아 조선소는 달라요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주일학교 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노래 하나 가르쳐는데 노아 이야기를 가르쳤어요 제가 어른이 되었어도 이 노아 이야기 그때 당시에 그 노래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가끔 성경 읽다가 노아 방주 짓는 장면 오게 되면 꼭 그 노래를 한 번씩 불러요 그 노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첨지 뒷집에 박첨지 모두 다 반대하여도 높은 산 꼭대기에다 배를 짓는다 믿음으로 지었다는 거죠 어릴 때 배웠는데요 꼭 노아 방주 짓는 장면까지 가게 되면요 이 노래 기억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비었어도 어떻게 배를 바닷가에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배를 산 꼭대기에 지을 수 있느냐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준행합니다 순종했습니다 순종이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맞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은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논리에 붙들면 안 돼요 여러분 수학은 수학 공식이 있지 않아요 수학 공식을 아는 사람은 수학 점수가 몇 점일까요? 몇 점일까요? 몇 점이죠 과학도 과학의 공식이 있습니다 과학의 공식을 아는 사람은 과학 점수는 몇 점일까요? 100점이죠 믿음도 믿음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을 모르는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믿음의 공식 안에 들어가 버린 사람은요 예수 믿는 것이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릴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릴 자유케 하리라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해요? 정말 여러분 진리 안에 참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하므로 축구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진리 안에 들어가 버리면 자유하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육실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 자랑 때문에 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방종이고 방탕이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내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땅의 어둠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교회를 살인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하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곳에서 나를 건네내라 로마스 7장에서 탄식했던 바울이 언제 자유함을 얻습니까 로마스 8장 2리로 돌아오면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곳을 해방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곳을 해방하는 해방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하게 되게 되면요 내가 율법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자동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되겠다 이를 악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진리가 따라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 일을 맡기시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믿음의 공식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식은 내가 성령 충만 받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자했을 때에 그때는요 내가 죄를 지지 않으려고 발봉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동으로 내 안에 주여서 성령께서 죄를 이기는 능력이 내에서 흘러나오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시시하는 욕도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남을 비방하는 것도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혈기도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성령에 충만한 능력으로 이 땅에 진행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 백성들이 끼어 일어나면은 어둠이 그치고 나라가 회복됩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인생의 표준입니다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영역과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어두운 세상은 분명히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심팔에 칼을 갈고 계시지만은 회견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냅니다 우리 10편 7편 12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르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배하시더라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호가 이렇게 어려운 것에 놓여있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칼을 갈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기는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고 우리는 회개할 시간을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면 나라와 민족이 살고 회개하면 여러분 가정이 살아납니다 회개하면 도성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대구 도성에도 너무 어렵습니다 대구예요 제가 선교 현장 처음에 중공이라고 이름을 할 때 처음에 들어갔었습니다 수교 중국과 한국이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데 갔다 오다 보니까 안기부에서 찾아왔습니다 당신 중공이 왜 갔다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기 때문에 보험 증거 위에서 갔다 왔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갔다 올 때마다 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중공이라 불렀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전부 총을 메고요 그렇게 보출서 있어요 이물에서 통과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갔다 오니까 한국 안기부에서 나올 정도 됐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억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껴있는 사람 앞에는 장벽이 없습니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성교하다가 공항국에 끌려가기도 아홉 번이나 끌려가고요 또 작게 이렇게 만든 것까지 하면 수십 번 잡히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우리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죽게는 은혜 베풀해 주실 것이고 나라와 민족을 여러분의 손에 맡긴 것도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광주도성을 살려야 되는 것도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살려주옵소서 광주도성을 좀 살려주옵소서 대한민국에 모두 연결해보고 하여 주옵소서 지금 대구 땅에도 제가 중국 들어갈 때만 해도요 교회가 몇 개냐 교회가 대구 시내 2000개가 넘었습니다 2000개가 그리고 사찰 점집들은요 몇 개냐 1500개 1600개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25년 정도 선교하고 한국 들어오도 보니까요 한국에 대구의 기록이 그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1600개쯤 될 수밖에 없었던 사찰이나 점집들이요 3000개로 늘어났습니다 깜짝 놀랄 일이죠 깜짝 놀랄 일이죠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2000개가 넘었는데 들어서 보니까 1600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연계가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요즘 우리 조아버라 목사님 부산에서 산상기도를 걸어가시고 하고 계시는데 계속 대구에서 산상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을 때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산에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서서 막 산속에 부러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이 도시를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환상의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큰 도시 가운데 대구 도시 가운데 큰 재단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그 재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재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새까만 어떤 물건이 하나 물질이 하나 있는 거예요 움직여요 저게 뭐지? 이 도시 가운데 저게 뭐야? 계단을 두벅두벅 걸어 올라가니까 큰 황소 많은 개가 개 한 마리가 그 탑 위에 재단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여기는 이런 것이 있을 곳이 아닌데 왜 이 큰 개가 이 도시를 장하고 있단 말이냐 내가 바라보니까 내가 오른손에 요한계수역에 나오는 이 한 낫이라고 나옵니다 큰 낫이 들려있는 그 낫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큰 낫이 들려있는데 그 낫을 들고 그 개를 향하여 몇 번 휘두르니까 그냥 이 물을 자른 것처럼 펜이 잘려지는데 그 개가 낱낱이 잘려가지고 도석 밑으로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내가 속이 시원해가지고 그럼 그렇지 이게 어디서 이 도시를 장하려고 그래 그리고 돌아서 내려오는데 또 노랗게 생긴 개 한 마리가 또 올라오는 거예요 저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또 이기고 내려오는 길이고 그 개는 그 자리를 찬탈하고 올라가는 길입니다 희한한 그런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면서 이게 어디 이 자리를 넘봐 그러고 또 그 낫을 휘두르니까 또 펜처럼 막 잘라질 뻔하는 거예요 이 두 개에 엄청 황수많은 개를 잘라버리고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찰나 자르고 난 다음에 환상이 깨어났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세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를 쓰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 여러분께 있습니다 광주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모든 환경도 우리의 기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물을 여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으세요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지만 우리의 중심이 부족합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소리를 난무하는데 생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도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주님 앞에 몸부림을 치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메말랐고 우리의 심령 감각도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적 문둥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조금 기도하는 것을 끝내선 안 됩니다 몸부림을 치는 기도가 없으면 안 됩니다 한 번은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 보니까 위창자가 막 갈비뼈 사이로 막 튀어나오는 것을 느꼈는데 그때부터 염증이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향해 몸부림을 쳤으면 위창자가 튀어나올 정도였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개세먼의 동성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죽게 몸부림을 쳤는지 하나님께 몸부림을 쳤는지 땀방울이 핏번에 돼가지고 기도했습니다 모세 헬간이 터져서 땀구멍을 통해서 피가 같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시대를 살리고 한 도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기도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의 세음보로 기도하는데 여러분 졸리는 분들은 이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되는 분은 주의 이름만 계속 부르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만큼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주의 세음보로 기도합니다 주여